네, 세 번째 아이템은 또요 요거트인데요. 프리미엄 요거트예요. 요거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좀 맛있는 거 요거트 브랜드 찾아봐야겠다 하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올밀크닷컴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요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만나실 수 있는 프리미엄 요거트 아마 나중에 또 이제 지금 구매하신 다음에 너무 맛있어서 또 사시려고 온라인이나 이런 거 서치하시다가 어머 그때 홈앤쇼핑에서 가격 너무 좋은 거였다.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 갖고 소개하는 가격 혜택입니다. 저희 구성을 보시면 이 사이즈 또 두 가지로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요게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 휴대하기 좋은 150mm가 10병 10병. 자 그 다음에 집에서 냉장고에 두고 우유 따라 마시듯이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드시기 좋은 500mm가 무려 6병 자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인기 동일 브랜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친구들 요거트 좋아하는 아기 엄마들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알죠. 이미 이제 프리미엄 요거트로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올밀크잖아요. 이렇게 싹 다 가져가시는 가격이 그리고 3만 5천 10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총으로 따졌을 때 미리리터가 4천 5백 미리리터거든요. 근데 지금 앱으로 들어오시면 3만 5천 10원이거든요. 정립금도 가져가시면 더 다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미리수 따지고 가격 따지고 하시면은 진짜 오늘은 뭐 너무 알뜰하게 쇼핑하시는 거고 프리미엄 요거트 전남 담양에서 산지 배송으로 진짜 정성들여서 만들었어요. 이게 9시간이라고 했나? 네. 배양시간이 배양시간이 9시간.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 참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고 사실 저희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잖아요. 대표님하고. 전화통화, 화상통화였나? 근데 정말 이 요거트에 대한 이 열정과 사랑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제형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재료 하나하나를 고르기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프리미엄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저는 일단 양이 많아서 좋고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퍼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유처럼 따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고지가 되고 있는데 100% 국내산 무황생제 원유를 썼고요. 지금 보시면 합성청과물 0%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먹이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하나하나 이런 우유까지도 어느 거에서 시작됐는지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인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이거는 휴대하시기 좋으니까 일단 선정씨가 그거는 따로 드셔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두고 조금씩 조금씩 덜어서 먹는데 일단 제형을 한번 봐주세요. 뭔가 주르륵 우유처럼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쫀득쫀득한 제형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그냥 무슨 음료처럼 흘러버리는 것도 아니고 흘러버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형감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따라서 손정씨는 휴대용으로 드시고 저는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뜨고 공복에 물 한 잔도 좋긴 한데요. 공복에 요거트도 괜찮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딱 아침에 요거트 한 잔만 드시더라도 배가 든든하죠. 다르네. 왜냐하면 그 신맛이 없어요. 요거트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 그렇거든요. 그 신 거 있어. 이렇게 먹으면 아이고 샤워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뭐랄까 저는 그리고 제형이 너무 좋아요. 그냥 후륵 넘어가버리는 게 아니라 입에서 한번 이렇게 뭔가 음미하듯이 넘어가는 그런 제형 그러니까 이런 제형을 만들기까지 대표님이 엄청난 노력의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제형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요거트는 그냥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혹은 아이들 간식으로 이렇게 그냥 시리얼 같은 거에다가 넣어드셔도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는 그러니까 애들 있는 집은 사실 이렇게 프리미엄 요거트 우리 주부님들 비싸도 다 사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런 프리미엄 요거트는 비싸요. 원래가 온라인 보시면 근데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성과 이 가격과 이 혜택이 하나도 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먹는 가격처럼 생각하시면서 프리미엄 요거트 맛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현정 씨 또 애기 입맛 계속 먹네요. 지금 시리얼에다가 그렇게 드시는데 이거는 샐러드 같은 거 있죠. 샐러드에다가 소스 따로 만들지 마시고 이게 이제 질감 자체가 농도가 딱 정확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야채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썰어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주문해서 건강하게 이제 샐러드도 많이 먹는데 따로 드레싱을 안 사요. 지금 또 요거트 있으면 이렇게 그냥 토핑해서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뿌려볼게요. 이렇게 토핑해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죠. 달콤 날콤한 게 아삭아삭한 채소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지금 주문이 역시 빠릅니다. 올밀크의 정말 이 또요 브랜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홈앤쇼핑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데 진짜 이 대표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지는 그래서 드셔보시면 아 프리미엄 요거트는 이런 맛이구나.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구성은 다시 한 번 앞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휴대하기 좋은 150ml가 10병 지금 가격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500ml 이렇게 이제 우유처럼 생긴 우유병처럼 생긴 500ml가 6병 근데 앱으로 들어오시면 35,010원 100% 국내산의 무항생제 원유를 써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잠깐 우리 고객님도 주문하는 동안에 또 한 번 먹을까요? 네 좋은데요. 저희 이 시간도 긴 시간 못 보여드립니다. 보셨을 때 가져가시고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보실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오늘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화점 판매 브랜드 프리미엄 유거트 전문 브랜드 또유 올밀크 F&B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예 전남 담양에서 산지 배송으로 그렇게 배송을 해드릴 텐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보시면 벌써 프리미엄 유거트의 질감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나 봐요. 너무 물처럼 음료수처럼 흐르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너무 꾸덕꾸덕해서 숟가락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것이 딱 적당한 농도가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맛도요 신납이 안 나요. 우리가 요거트 잘못 먹으면 막 샤워주고 눈 찡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먹었는데 되게 담백하고 뭔가 그냥 넘어가는 게 그리고 되게 깔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형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엄청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요거트 집에서도 만들어보셨겠지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배양을 해도 상품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밀크만의 기술력인 거죠. 9시간을 배양을 해서 이 농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가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모바일 앱으로 주문 받겠습니다. 지금 주문이 몰리는 상황이라 앱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건강하게 프리미엄 요거트 또요 또요 얼른 들어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홈앤쇼핑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을 우린 헤어졌지 처음엔 내가 먼저 말했었어 다 끝내자고 그 말 언제부터 나에게 무기처럼 네가 말해 왜 이 삶에도 못 벗기고 보고 싶다고 할 거면서 자꾸 맘에 없는 뿌리를 새해 너와 난 똑같은데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달려나가고파 헤어질 수 없는 우리잖아 이제는 그만 기쁨 안 했어 서로에게 물러서는 사랑을 I get your love I get your love 난 끝까지 갈래 너와 단둘 있어 I get your love 우리 가족 새해에는 1일 1 요거트 프로젝트 해보자고요. 자 프리미엄 요거트 또요로 함께 하시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뭔가 내가 프리미엄 요거트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홈앤쇼핑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가격도 너무나 좋습니다. 4만 5천 10원에 최대 적립금 가져가실 수 있는 모바일 앱 이용하셔서 지금 500ml가 6통 그 다음에 150ml가 10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성이 풍부한데 이게 이제 받아보시고 제주 날짜로부터 25일 동안 냉장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요거트는 요거트로만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하얀 도화지 같아서 어떤 토핑이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요즘에 딸기가 제철이잖아요. 딸기랑 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고요. 뭐 그냥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이제 조금 출출한데 이제 야식 당길 때는 견과류랑 곁들여 먹어도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이거 휴대용 있죠. 150ml짜리. 회사 나올 때 하나 그냥 쓱 챙겨가지고. 패딩 주머니에 써요. 패딩 주머니에 넣어서. 근데 확실히 그냥 우유나 두유 마시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트는 든든함이 다르고 그리고 또요는 특히나 신맛이 없으면서 굉장히 목넘김이 부드럽다 보니까 평소에 저는 요거트를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요 거는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담당 피디 여름 피디는 요거트 마니아예요. 그래서 아예 직접 만들어서도 먹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브랜드를 다 체험하는 요거트 매니아인데 이거 다르다고. 지금 또 계속 얘기해.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고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맛도 다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형 자체도 그냥 물처럼 후루룩 쏟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되직하잖아요.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한 거의 한... 아홉 시간 정도 배양을 해야만 이런 되직한 제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어떻게 집에서 만나요? 못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자, 여러분 프리미엄 또요 요거트 브랜드 많이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또 재구매 원하시는 분들 언제 방송하냐고 요청하실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온라인으로 서치하셔서 어딘가에서 또 만나시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 홈앤쇼핑의 가격 좋은 혜택 기억 많이 해주시면서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엄마에게도 좀 한 세트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유, 우리 또 애기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우리 동생 또 한 세트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여러 세트 지금 주문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또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시음해 보는 시간 잠시 뒤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생방송 시간 25분 확인하시면서 자, 프리미엄 요거트 브랜드 올밀크의 또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주문 많이 하십니다. 자, 롯데백화점 입점 브랜드 와, 나 거기서 봤는데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반가우시죠? 자, 지금 총 4,500ml를 앱 결제값 3만 5,010원에 최대 정립금 따로 드릴 거고 전남 담양에서 산지 배송으로 아주 신선한 프리미엄 요거트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질문하시는데 이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정말. 지금 150ml가 10병이고요. 요거는 이제 휴대하시기 좋아서 휴대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그냥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드시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유처럼 500ml 구성은 지금 총 6병에서 이만큼 지금 다 드릴 거예요. 괜찮죠? 사장님 인심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홈앤쇼핑에서 첫 선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3만 5,000원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또요 우리 대표님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요거트의 남다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 또요라는 새롭게 디자인이 된 또요를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이즈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 또요는 사실 식감 자체가 아까도 선정 씨도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물처럼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면 너무 또 이렇게 숟가락 떠먹어야 되는 그런 요거트가 않고 좀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부어서 숟가락으로 실감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농도가 그냥 후루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묵직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으면서도 목넘김은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마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왜 토핑해가지고 이것저것 과일이랑 그렇게 드시기도 괜찮아서 저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한 잔.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 사용 안 해도 더 좋더라고요. 끊김이 없어. 농닮일 때. 그냥 쭈루룩 들어가죠. 제가 원래 까다로우면 이렇게 먹어요. 조금. 근데 이거는 쭈루룩 후루룩 그냥 들어가는 제어. 근데 벌써 배가 든든해요. 그리고 신맛이 없어요. 제가 요거트 사놓고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한 입 딱 먹고 쉬면은. 속이 안 가죠. 꿀을 타야 되나. 잼을 타야 되나. 다른 거랑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저는 퓨어한 그냥 자연 그대로 맛이 좋거든요. 올밀크 이 또요는 저도 이제부터는 얘만 사먹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냥 후루룩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들직한 제형이고 쫀득하다 보니까 입 안에서 뭔가 이렇게 씹으면서 넘어가는 그 맛이 너무 좋고 이 작은 미리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에 패딩 주머니 깊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아침 식사 걸으실 때 점심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한 병 드시면 돼요. 요즘에 날씨 춥고 사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삼시세끼 다 밥을 챙겨 먹을 수는 없으니까. 힘들죠 힘들죠.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견과류 살짝 토핑하고. 아까 우리 선정씨도 이거 좋았죠? 시리얼. 시리얼.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 꿀. 이거 너무 건강 식단이지 않아요? 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제가 선정씨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내용 꿀꺽을. 얼마나 건강한 간식이에요. 건강한 디저트이기도 하고. 건강한 디저트이기도 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살찔까 봐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장 신경 쓰이고 엄청 진짜 뭐 맨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막상 인스턴트에다가 정말 뭐 합성 첨가물 막 들어간 거 많이 먹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 100% 국내산 무황생제 원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챙겨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아예 보시면 합성 첨가물 0%로 돼 있어요. 보이세요? 합성 첨가물 0% 그리고 원유도 무황생제 국내산 무황생제 원유로 해서 정말 이 또요 브랜드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 요거트 브랜드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홈앤쇼핑에서는 단 3만 5천 원대로 이렇게 엄청난 구성. 사실 받아보시면 그 제조 날짜부터 해서 25일까지는 냉장고에 유통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5일이면은. 금방 먹죠. 3주 이상이잖아요. 3주가 뭐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넉넉하게 쟁여드시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되는 거니까. 프리미엄 요거트의 시대를 이제 열어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뭐 애기 많은 댁에서 혹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까지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예요. 요거트 사랑하시는 분들 또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맘은 더더더더 커지고 너와 나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 더더더더 행복해 Give me your love and kiss 더더더더 사랑해 나의 사랑 웃어줘요 내 곁에서 더더더더더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대와 함께 잡은 웃어 노하 너와 나 둘이라면 계속해 우리라면 시원한 바람같아서 하늘상 속에 마주보고 있는 너의 눈망울 속에 너 나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모두 노네 너의 손을 꼭 잡고 I love forever with you 너의 팔에 기대고 forever and do it now 너의 품에 안기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사랑은 네 저도 이제 요거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사랑을 안 줬는데 또요 브랜드로 요거트 건강하게 1일 요거트 2021년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딱 시작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뭔가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가 우리가 눈살 찌푸려가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맛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100% 국내산의 무항생제 원유만 사용하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향료부터 시작해서 안정제 유화제 보존료 색소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프리미엄의 요거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또 진짜 많이 주신다 네 프리미엄 요거트인데 이 가격에 왼쪽 보세요 500ml 6병 지금 150ml 10병 네 와 역시 홈앤쇼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씩 굉장히 럭셔리하게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보고도 싶고 온라인 마켓 중에서도 조금 프리미엄 마켓 있잖아요 고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고가에 가서 좀 몇 개 좀 사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좋은 제품들이 또 그런 집들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격은 비싸나 했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확 다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세요 맞습니다 프리미엄 요거트를 우리는 완전 알뜰한 가격에 4,500ml를 3만 5천원대에 너무 잘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9시간을 배양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덕한 식감 그러니까 쫑딱한 식감이라고 하죠 입에서 그냥 물처럼 부르륵 넘어가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넘어가는 이 식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부담이 없죠 이게 바로 올밀크만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거트 전문 카페가 생긴